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11개 기업에 대한 정리 매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.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늘 공시를 통해 코스닥 11개 기업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 매매를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7거래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리 매매가 진행되는 기업은 모다와 위너지스, 레이젠과 트레이스, 우성 아이비와 지디, 간만우와 FTE, CNS 자산관리와 넥시스지, 그리고 파티게임즈 등 11곳입니다. 엠벤처 투자의 경우 오늘 아침 감사의견 적정을 담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극적으로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습니다.